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조정이 강하게 상승 이틀 이후에 저 PBR 종목의 강한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때문에 강한 상승 이후에 아직도 시장은 좋지 않죠. 정비율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은 왔지만 이틀 또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가담하고 있고요. 역시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시장을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지금 일별 현황도 봐도 개인도 팔고 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째 거의 1조를 가까이 팔았는데요. 역시 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렇게 되면 한 6조 되나요? 1조, 그 다음에 2조, 3조, 4조, 5조, 아니 5조 한 5천억이 넘나? 대충 그냥 계산해봤는데요. 그 정도로 외인들이 강한 매수를 가담해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 다만 오늘도 아침에는 보시면 오븐봉을 보면 아침에 코스피가 아침에 강한 매도세를 위해서 하락을 시켰다가 막판에 끌어올렸고요. 투자정환 외인들이 매수가 12시에 넘어가서 시간대별을 보면 지금 외인들이 아침에 매도로 대응하다가 12시 이후 매수로 전환해서 상당히 그나마 아침에 지수가 많이 빠진 것을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가 가장 문제죠. 에코프로가 153만원 갔던 것이 지금 얼마에 50만원이 3분의 2가 날라갔습니다. 그쵸? 아직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잘르신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상당히 아프죠. 그래서 만약에 더 무너져 내려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아직 리튬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뭔가 확실하게 보이질 않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다 어렵다. BM 그 다음에 LNF는 신저가를 깨고 있고요. 그쵸? LNF는 신저가를 거의 직전까지 가 있고요. 포스코 퓨체 아직은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유튜브에서도 했지만 물타기 하지 마라. 자꾸 모아가라고 그러는데 모아갈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리튬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돌려놨을 때 그때 매수해야 되지 직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자금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사야 되는데 오늘도 2차 전지는 계속 떨어지고 못 가고 있고요. 대신 반도체가 나갔죠. 반도체가 삼성전자 얘들은 뭐 가봐야 그렇게 크질 않아서 삼성전자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륵이다. 이렇게 얘기죠. 갈비야. 닭게에다가 갈비살이 뭐 있나요? 닭이? 그래서 계륵이다. 먹을 게 없습니다. 여기 너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끊임없이 소부장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합류반도체 지난번에 하이닉스에다가 T-15 온도 장비를 얼마요? 안 빠지고 있죠. T-15 온도 장비를 865도 수주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다. 추세를 무너틸 때까지는 들고 가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흔들려서 팔아버린 사람 많을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뭐야 위험해 위험해. 그러다가 또 이번에 또 860에 계약하면서 또 반등해 주는데요. 어쨌든 소부장 기업을 갖고 가야 되고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서도 특히 이제 뭐 AI 관련주 그죠? 또 온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아이고 디바이스 AI 관련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CXL 관련주 그 다음에 HBM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다.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단등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N차 파동으로 계속 나갈지는 여러분이 꾸준히 살펴보고 그 종목이 어떤 데가 나갈지 한미반도체는 HBM과 관련 기업이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는 대체적인 제주 반도체 그렇죠? 제주 반도체가 상승을 계속하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여러분들이 그 그 지금은 2차전지는 때가 아닙니다. 아직 기다리셔야 되고요. 반도체는 지금도 네 다시 조정을 받고 며칠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런 걸 보고요. 요즘에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저 PBR 종목의 자사주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주주화는 정책을 벌리면서 성장성이 의심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삼성울산도 자사주를 소각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끊임없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 스스로 공부 좀 하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시장이 어려울수록 빨리 어떤 테마가 나가는지 또 어떤 업황에서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 시황은 나쁘지는 않아요. 어쨌든 시장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와 우리 시장이 그래도 우리 시장은 이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중국 투자한 사람들이요. 심각합니다. 중국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심천종합지수를 보면 대폭락이 오늘 반등을 했죠.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상해지수 역시 폭락했다고 오늘 강력 반등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아마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ELS 절대 ELS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LG화학 LG화학이 100만원대 ELS 들어간 사람은 지금 얼마 손실일까요? 지금 60% 거의 100만원대에서 60% 원금 손실이 되기 때문에 60% 정도의 원금 손실 ELS 투자했다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발 좀 그런 거 금융상품 모르는 거는 투자하지 말자. 그래서 ELS ELW 그 다음에 ETF 이런 건 여러분 투자하면 안 돼요. 단기용으로 보면 몰라도 중장기용으로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많은데 굳이 제가 유튜브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주사도 웬만하면 사지 말라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저 PBR 지주사들에 대한 지주사 홀딩스들이 왜 올라갑니까? 이게 바로 밸류 프로그램 밸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이게 되면서 지금 나가는 거죠. 그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향편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를 가서 정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저는 뭐 당연히 등록된 사람이고요.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돼서 국무회의 통과하고 그 다음에 공식 발표가 되면 몇 개월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시행돼까지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그냥 유튜브에서 제대로 등록도 안 된 사람들이 막 하는 거에 현혹돼서 사실인 것처럼 모르고 돈을 갖다 입금시키면 뭐 그죠? 어떤 세력가 큰손들의 가격을 대서 사주겠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갖다 믿고 돈을 갖다 막 입금시키고 이런 투자를 사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되십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방지하시고요. 올바른 정석 투자로만 가시면 그걸 믿고 기업을 믿고 가는 것이 올바른 정석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잘 분석해서 정식적인 투자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목요일날 오전 방송은 다시 소통방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